디오니소스 콘셉트 디오니소스 컨셉!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완전 예술적이에요 드디어 오늘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왔어요 이게 이렇게 큰 상자로 왔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건 포스터다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박스예요 그러면 포스터를 먼저 열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들은 포스터예요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 사진 진짜 예쁜 것 같아 다들 이 포스터가 지금 한 장 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스터는요 진짜 핑크핑크한 포스터죠 이거 방에다 붙여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와 이거 진짜 멋있지 그래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거 멋있지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걸 붙여놔야 되겠다 방에 와 진짜 예쁘다 색상도 색감도 너무 예쁘고 다들 진짜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사진을 크게 포스터로 뽑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스터는 짠 오 이것도 예뻐 이것도 너무 예뻐요 와 이 사진 좋다 이 사진도 진짜 예쁘죠 아까 것도 멋있는데 이것도 멋있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포스터를 봤고요 이제 앨범을 한번 뜯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4가지 버전을 시켰고요 이거는 알라딘 특전으로 온 거예요 요즘 북마크가 이렇게 나오네 요즘 북마크가 이렇게 나오네 이쁘다 이게 북마크래요 책에 이렇게 끼어놓는 건가 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똑같은 색깔 4개 예쁘네 그냥 약간 저는 북마크 말고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세워 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앨범을 한번 뜯어 볼게요 일단 이 핑크핑크한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게 1,2,3,4 버전이에요 하나씩 그럼 뜯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1버전이에요 아니요 와 예쁘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무광의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고급스러운 재질 그냥 분홍색이 아니라 약간 격자무늬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열어볼게요 일단 안에 들어있는 걸 다 빼겠어요 오 오! 나갔어 나갔어! 포토카드! 와! 어떡해! 이야! 진짜 예쁘다! 일단 안에 이렇게 포토필름이 들어있고요. 진짜 예쁘죠? 가까이서 보면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짠! 오! 둘 다 석진군 나왔다. 하나는 포토카드 석진군이랑요. 진짜 예쁘다! 포토카드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고급지다. 그리고 엽서도 이렇게 너무 예쁘죠? 뒤에 이렇게 사인돼 있어요. 디오니소스처럼 즐기며 사세요래요. 오! 이거는 노트! 지난번 것도 아직 모르겠는데? 오디션이 지어놨네. 그리고 이렇게 QR코드도 들어있어요. 앨범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CD가 들어있고요. 포토북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되어있어요. 포토북이. 그러면 이제 포토북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분홍색 느낌 너무 좋죠? 이 컨셉 포토 색상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잘 나왔어요. 진짜 다들 너무 잘 나왔어. 깨알같이 이렇게 한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지민군! 지민군도 사진 너무 잘 나왔죠? 이 사진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멋있다. 둘 다 너무 잘 나왔다. 이 둘 조합 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둘이 너무 귀여워. 잘생겼다 진짜. 이런 표정 진짜 너무. 슈가곤도 너무 예쁘다. 이 색상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피부가 하얘니까 이런 핑크한 색상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 이 둘의 조합도 좋아해요. 너무 귀엽다. 둘이 너무 귀여워요. 와 진짜 석진고는 민트색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사진도 보자. 멋있다 멋있다. 와 그 다음은 아렌. 잘 나왔다. 이 사진 너무 좋아요. 멋있는 아렌. 아 그 다음에 정고. 너무 예쁘죠? 예쁘다. 이 사진도 너무 좋다 이런 거. 이런 사진도 너무 좋죠?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3명. 이런 사진. 너무 좋다. 다 같이 찍은 사진. 그 다음은 이제 수록곡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긴 가사고요. 가사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땡스2가 있어요. 이렇게 1버전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건 버전2예요. 버전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토북을 한번 빼서 안을 볼게요. 버전2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또 아까처럼 필름이 들어있고요. 어? 아까랑 다른가? 똑같네. 아까랑 똑같은 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또 노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포토. 얍! 오! 잘 나왔다. 태용군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QR코드. 그리고 과연 엽서는 누가 나올까? 얍! 오! 지민군 나왔어요. 귀여워. 우리에게 더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길. 와 진짜 멤버 다행하게 나와서 너무 좋다. 포토북을 또 열어볼게요. 아! 이 컨셉도 너무 좋아요. 아니 이번에 너무 제 개인적인, 제 취향을 너무 저격했달까? 제가 약간 이런 핑크핑크하고 코랄색 느낌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 다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잘생겼다. 진짜 잘 나왔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나왔다. 이 배경색이랑 이 파란색 대비가 너무 예쁘죠? 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건 신. 신 약간 요정. 윤기곤도 너무 잘 나왔어. 이거 너무 귀엽다. 잘 나왔어. 이것도 너무 멋있고. 와 정국. 귀여워.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같이 거울 보는 사진. 예쁘다. 와 귀여워. 이 사진 봐요. 진짜 귀엽죠? 그다음에. 와 이런 사진도 있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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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공 사진이에요. 너무 귀엽다. 잘 나왔어. 오. 오. 석진. 석진금도 너무 잘 나왔죠? 오. 하. 이번에. RM. 이 흰색 수트 너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은발머리랑 흰색 수트라. 이 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어떡하지? 너무 좋다. 와. 여기도 이렇게. 이 사진이 있어요. 아 이 사진.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사진이고. 여기도 이제. 뒤에는 똑같이 앨범과 땡스2가 들어있어요. 이제 버전 3을 열어볼게요. 버전 3. 버전 3. 버전 3도 포토북을 빼서. 오. 진짜 다행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멤버별로 겹치지 않게. 너무 좋다. 귀여워. 태은군이 없어. 포도 먹고 싶다래. 포도 먹고 싶다래요. 너무 좋아. 또 이제 필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카드는 과연 누가 나올까? 오. 오. 태형군 나왔어요. 또 다른 버전의 태형군. 아 이렇게 둘 다 태형군이 나왔네요. 이렇게 약간 중복돼서 제가 되게 잘 걸리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트가 들어있어요. 윤기군의 노트인데. 위에 이제 오른쪽 내용만 다른데. 위에 두 개는 똑같고. 밑에 하나만 다른 거 봐서는. 아마 이제 네 개 중에 세 개는 똑같고. 하나만 다른. 지난번처럼. 지난번 앨범처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토복 안을 열어볼게요. 예쁘다. 이런 사진도 예쁜데? 오. 이거 못 본 사진이다. 빼꼼 이렇게 문 메고 나온 사진. 오. 귀엽다. 이런 사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석 사진. 비곤. 또 사진은 봤지. 이거 컨택 포토 사진이 들어있어요. 옷장. 많이 본 옷들이 지금 여기 걸려있어요. DNA 때 입은 옷이랑. 이거 남중근 옷인데 어디서 입었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번 앨범은 이렇게 깨알 같은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귀엽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나왔다. 잘생겼다. 옷이 바뀌지는 않는구나. 아. 요 내용이 좀. 요게 이제 멤버들이 바뀌는구나. 귀여워요. 이렇게 이제. 유닛별로 촬영한 거예요. 옷장 앞에서. 석진. 그 다음에 지민. 예쁘다. 포스터 사진. 네. 이렇게 또 앨범이랑 들어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버전 4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버전 4도 이제 포토북 열어서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안에 뭐 들어있는지 열어보기 전에 이렇게 안에 중복되는 거는 빼고 엽서는 과연 짠! 오! 아 남중근! 오! RM군 걸렸어요. 저 약간 이번에 중복 없이 다 다양하게 걸려서 진짜 좋아요. 그 다음 포토카드는 과연 누가 나올까? 짠! 오! 석진근 이번에 많이 나왔네. 너무 좋아요. 다 똑같은 거 안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아 남중근 엽서 뒤에는 맵 오브 더 소울 당신의 일들의 오! 못 읽겠다. 당신의 일들의 지도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해요. 일들인가?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당신의 당신의 영혼의 지도 당신의 영혼의 지도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해요. 멋! 귀여워. 이렇게 해야 RM군의 엽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안을 열어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버전의 사진은 이거예요. 약간 그 디오니소스 컨셉.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완전 예술적이야. 멋있다. 이 목걸이 예쁘다. 가방이 이렇게 메고 있는 거. 뭔가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디오니소스의 그쵸, 포도랑 포도주 느낌을 내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밖에 모르네요. 아, 지니! 너무 예쁘다. 이 컨셉 너무 좋죠? 유닛 사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유닛 사진이 여러 장이네. 이 핸드북 모에 건 거 근데 왜 이렇게 귀엽죠? 잘 나왔다, 진짜. 와, 진짜 약간 디오니소스 신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스 로마시나에 나온 그 만화 같기도 하고. 진짜 잘 나왔다. 진짜 포토 장인. 그 다음 슈바곤. 어깨에 이런 것도 걸치고 머리 색깔이 이번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보라 색깔. 오, 석진군. 진주 목걸이. 멋있다. 와, 진짜 잘 나왔다. 머리 색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눈발 머리. 너무 멋있다. 다 너무 멋있죠? 이거는 이제 포스터 사진. 아, 여기까지. 아쉽다. 뭐 이렇게 사진이 약간 너무 다 좋아가지고 사진이 금방 끝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네 가지 버전이었습니다. 고맙다. רא bru 음. 아멘